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16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중공업지역이 일조건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조건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이 반듯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일조건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이 내용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지정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과 중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중공업지역이 일조건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을 맥시멈으로 지을 수 있다 즉 준주거지역도 400%, 준공업지역도 400%,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600%, 800%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용종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땅값도 비싸죠 그래서 여러분이 땅을 매입할 때에 준주거지역, 중공업지역이니까 맥시멈으로 용종률 400%까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그 땅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에 설정된 땅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매우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대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종률을 다 찾고 싶어도 주차대수를 해결을 못하면 용종률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땅이라든가 작은 땅 같은 경우는 중공업지역, 준주거지역이더라도 주차대수를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400%의 의미가 없다 결국 주차대수를 채우는 만큼 거꾸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죠 그러나 땅이 한 60평, 100평 정도 되는 그런 땅이라면 용종률을 다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이 꼭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에 해당되는 땅이냐 아니냐를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어떤 건지 개념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있는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의 용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은 어떤 블럭이라든가 이런 땅들을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에 적용을 시켜놓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자체별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서울시 기준입니다 서울시 기준이고 여러분이 각 지자체별로 그 땅이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을 계획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기준 높이가 조금 더 올라가죠 자 그리고 또 완화 높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개 공지를 준다든지 또 다른 내용을 한다든지 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준 높이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적용 높이와 최고 높이가 설정되기 때문에 큰 빌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개 공지를 내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인센티브 조항을 많이 하게 되면 건축물의 높이가 상당히 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의 용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서울시 건축조례 제3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중공업지역, 시가지 특화경관지역 같은 경우 그리고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와 높이 기준을 시장이 지정하고 공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확인하냐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여러분이 떼 보시면 거기에 다른 법령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법령 안에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이 있는지 가로구역별 높이를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꼭 확인해서 건축물에 높이 제한이 있는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역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내용이 없다면 용종률을 다 찾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중공업지역 이 용종률이 거의 400%고 매우 좋은 그런 내용이죠 시가지특과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을 지정해 놓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대로 상업지역, 준주거, 중공업, 시가지, 경관특한지역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가 정비구역이라든가 재정비촉진지구라든가 한양도성, 역사도심 그 지구에 있다면 그 지구에 관련된 최고 높이를 따라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이 지구단위구역,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한양도성, 역사도심지구 같은 경우는 별도의 높이를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객상에서 별도의 높이를 지정을 해 놓기 때문에 이 가로구역별 높이를 적용을 안 받고 이 별도로 지정해 놓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적용을 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고요 서울의 전철역 주변은 어지간하면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한데 거기에 각 블럭별, 간선도로변, 이면도로변 각 해당되는 구역별로 높이를 지정해 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들어가셔서 이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각 구역별로 최고 높이라든가 지구단위에서 정해 놓은 최고 높이 규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죠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에 관련된 운영 원칙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에 붉게 칠해진 이 블럭이 바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그런 지정으로 본다면 이 주변의 주거지 일조권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구역을 지정해 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상업지역이고 준주거지역이고 준공업지역이더라도 주변이 2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이 부분은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인데 여기에 건축물을 용종률에 맞춰서 높게 지은다면 인접해 있는 이 주거지역의 일조권에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정해 놓고 이 기준에 맞춰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 기준을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보시면 해당 땅과 주변 토지의 폭과 깊이에 따라서 가로구역별 높이를 산정하는 산정식이 있습니다 산정식이 있고요 또 어지간한 큰 블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정해 놓은 것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없다면 별도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산정을 해서 내 땅이 몇 미터까지 지을 수 있는지를 이 가로구역별 산정을 통해서 높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이 높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여러분이 다세대라든가 다가구를 지을 때 1층 부분이 필로티면 이거는 필로티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기 때문에 조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강의를 했습니다 건축물의 면정 및 높이 등 세부 산정 기준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는데요 건축기초 강의는 여러분의 구독의 힘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영 건축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